잠깐만 치킨 먹은 거 같은데 이거인가? 치킨인가? 안 입었어 왜 내 필터 괜찮은 거 봤지? 하이 안녕 하이 H.I. 헬로우 H.I.L. 헬로우 이거 너무 센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찾았습니다 오늘도 보고싶어서 이거는 뭐죠 이거 아브라소바 컵라면 아브라소바 수호님이 맛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네요 맨날 일본에서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음 미안해요 처음에 놀랬죠 컨셉 한 번에 봤어요 일단 저랑 수근이 형 먹다가 또 몇 명의 게스트가 올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이름을 못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수호니까 남겨줘야 하는데 어깨 만들엉 물 넣은 다음에 어 유야 끝입니다 안녕 내 사랑 그대요 이젠 내가 덮을게요 네 제 말이예요? 제 말이예요? 제 말이예요 부를까요? 한 명? 개? 강아지요? 강아지요? 아니요 개 그 애? 개는 안주 형한테 구덕아 제 툴 줄게 됐어요? 형 받았습니다 숙소에서는 제가 했었는데 맨날 여기선 여기가 다 빼고 올게요 네 왔어요 형도 형 왔어? 안녕 안녕 깨끗해서 맛있는 치킨 BHC 일곱 명이 먹는 줄 알고 젓가락을 일곱 개를 주셨네요 일곱 명 아닌데 네 불러야 되나 불러야 되나 치킨 나왔어요 네 네 주문하신 치킨 모으치게 나왔습니다 여기 붕글레 파스타 함수 가져 드릴게요 자 치킨 소개 들어갑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세트 또 다른 사이 파스타 그 포트 저의 모든 콜센터 고마워 마척 마척 행 마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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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신 용건이 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조명도 가운데로 놓고 따뜻하게 붙여서 먹어요 불렀어요? 아니 좀 더 가까이 저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용건이가 좋아하는 형 얼굴 4명이서 안 나올텐데 그쵸 형 색상 좀 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리 좀 가까이 이거 카메라를 뒤로 놔야 될 것 같아 응 아니면 그냥 그럼 밀어불면 안 되나? 왜냐면 아니면 안 되나? 짧 것 같아서 뒤로 책상 좀 밀자 카메라 안 떨어질게 형 밀어 아 그냥 될 것 같아 그거만 밀어도 돼? 네 뒤에 하향이 넓지 않아? 근데 또 조명이 멀어지니까 아니 조명에 이쪽에 쓰면 돼 다 약간 붙어서? 일루와봐 원래 모서리야 조금 좋지 않은 보기인데 여기 모서리이 higher 형 형aro 형 여기 안 돼? 네 내가 어깨방송 oleh 여기 더와봐 네명나 champion 괜찮아 괜찮아. 난 어시피 이렇게 해. 너 오면 돼. 기다리게 동안 치즈고 하나씩 먹고 있을까? 손 씻었네? 네. 재밌게 아까 웃기게 해서 웃기면 먹기. 아 웃겨야지 먹는 거예요? 재밌을 거 같지 않아요? 어우 요리сicação boot! 넉 하고 그랬어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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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이 걸렸어 장갑이 있냐? 젓가락이 있어 잠깐만 있으면 좋긴 한데 난 젓가락인데 그치?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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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닌데? 그냥 그만 웃길 수 있어. 그래? 그래. 붕어빵, 잉어빵 차이가 오는 줄 아냐고. 모르지? 잉어빵은 잉 하고 붕 하고 붕 하고 있어. 붕, 잉. 형 너무 안 보이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내가 좀 들어갈게. 괜찮아. 잠깐만. 왜? 왜? 아니. 봐봐. 자, 그림을 웃겨줄게요. 그냥 먹을까? 그래. 나는 그냥. 앞으로 줘봐, 그거야. 앞으로 줘봐. 금방 한 거야. 에브레스 웨이. 이태데키무스. 웃어도 되는 거잖아. 안 되지. 여기서 음식이 이렇게 찔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그럼 밥이다, 그냥. 응. 아, 뭐였어요? 이 앞발이 어딨어요? 아, 우리 짠한다, 짠. 하나씩 집어서. 그래. 이거 이제 내 거. 어, 내 거야? 내일도 행복을 위하여. 건배. 사주를. 먹어도 될 것이다. PUMP1 문자,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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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nes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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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마 오마! 오마!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썼는데? 뭐 하셨을까? 이거 먹자. 이거 좀 걸릴 거 같아. 그래. 뭐 먹어서 먹지? 매실. 매실? 내 건데. 너 먹어, 형. 이거. 아니, 탈락 못해. 근데 너 먹어. 뺏어먹고 형한테 뭐라 할 거잖아, 또. 그때처럼. 언제도 그러지 않나? 아니, 진짜. 밥 시켜 먹는데 자기 열무 비빔 국수 뺏어 먹었다고 하네. 아니에요, 오해하지만은. 자, 치킨 싸놉시다. 제가 먼저 줬어요. 먹을 사람? 했습니다. 야, 이 사이다 맛있다. 맛있지. 따란 등반. 천연 사이다. 천연 사이다? 네, 짠합시다. 마초킹, 반반, 프린크랩. 형이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건배사. 건배사. 건배옥. 여하궤.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에. 아, 귀여워요. 응? 귀여워. 예. 김식이 조금. 식사만 할까? 나 같이 먹자 했는데 지금 먹자 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기다리던 한 상다 먹었는데 끝까지 기다리던 한 상 어디와요?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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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비타임 쓰시잖아 쓰시 오 진짜? 근데 그 맛이 아니겠어 바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지금 몇 시이지? 스시 픽스분들도 이거 보시면 배고프겠다 제가 픽스 짠 카메라 좀 뒤로 하자 그래 내가 해줄게 조명을 어디다 놔야지 조명을 옆에 놔두고 괜찮더라고 아니 아니 요 안 떨어지겠지? 안 떨어지겠지? 오케이 오케이 거다가 뚝 하우 이거 저쪽으로 다 두려 하우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얼굴이 4명 얼굴이 안 보여 어 지금 됐어? 응 아니 1명 좀 아니 방금 다 시켰다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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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면 뭐하지 잘 먹겠습니다 하이 H.I. 제가 속은거에요 진짜요? 응 제가 다 주문했어요 오늘 치즈볼 뿌링클 반반 마소킹입니다 현석이 스케줄 끝나고 자요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멤버들 여기 뼈 다 먹는 사람 있어요? 저밖에 안 먹자 저밖에 안 먹자 다 먹어요 나도 먹어 안 먹잖아요 가끔 먹어 가끔 그냥 가끔 가끔 그냥 가끔 봉지 어디 있어요? 미신노노 응 미신노노 미신노노 뭐 먹어요? 미신노노 준비 완료 뭘 안 먹어요 미신노노 이렇게 아 안 보이네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서기는 제가 피곤해가지고 너무 자고 있어요 현석이 없어서 이거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지는게 잘 먹지 이건 뭐야 갈비처럼 맛조킹 진짜 맛있어요 나 옛날 먹었을 때 맛 없었거든? 근데 요즘 먹는데 와 민망하는 치킨 없어요 다리 안 뜯어봐 진짜로 아 콩보네 콩보로 시켰어야지 야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 너 이거 먹었지 다리 금방 말렸는데 뭐라? 콩보라고 콩보면 뭐야? 다리가 볼 건데 다리가 많이 있는 거야? 다리가 4개 와요? 다리가 4개 와요? 다리가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콩보가 입술도 안 봐요 맞을 거예요 다리 4개 윙 봉 응 콩보가 뭔지 알아요? 콩보 다리 4개 윙 봉 봉 윙이랑 이거 콩보가 뭐야? 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느낌은 안 해요? 네? 아 세리 같은 건 안 해요 세리 뭐 한 거예요? 콩보가 다리랑 봉 윙만 있는 거예요 응 윙 봉 여기 뭐 먹어요 네 맛이 없어 나도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는데 형 맛있으면 맛있어 맛있어 라면이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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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영이 한 번만 주자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었다고 맛있는데 아 먹었다고 먹었네 맛있어? 응 맛있어 밥 끓였어 이따 다키마스 하고 먹어야 돼 이따 다키마스 응 아 포니클리 낼서 먹으면 안 돼? 뭐 포니클리 먹었어 응 아 여기 먹은 거 안 먹지 저요? 네 아 먹어달라고 먹었어? 먹으면 안 돼 한 거 아니었어요? 응 네 그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라면을 그렇게 국물 없이 끓여야 되는데 응 그때 제가 끓이는 동굴을 몰라가지고 응 그냥 완전 물부터 부은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그 이거였나? 응 맞아 이거야 이거 유포 유포 아니야? 아 아 다른 거 알까요? 어떻어요? 짜파게티 양 내가 먹은 건 유포 라면이다 유포 맛있죠? 유포 유포 유에포 지포 유에포 유포 애플포 유포 유포 무슨 패러디야겠어요? 어거스트 아니에요? 어 아니야? 얼음 어메스트인가? 예 아 아 어 어거스트는 8월이잖아요 8월 음 음 어우 음 음 으응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흐흐 음 왜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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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한거야? 아 아빠는? 네 내 새끼들 밥먹는 남바도 배불러 맞아요 남바 많이 먹어 나 할아버지 나랑 나가기 싫은거야? 순살을 씹을 것 같아 나도 순살을 안 씹을 것 같아 나 그만 살인데 생각이 짧아 낙하쿠나이 낙하쿠나이? 응 길지 않다고? 응 맞지 응 오 들어가네 누가 그때 안 들어왔어요 진영이걸? 아 이거 아니야 근데 닙다이 닙다이 한입에 한입에 진영이가 안 들어왔지 돼야 한입에 야 비비클 다 안 돼 나도 될 것 같아 비비클 해봤어? 비비클 너무 커 근데 거기는 아 그래요? 비비클 거의 그거야 7면줘야 7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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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면줘 8면줘 7면줘 8면줘 7면 9맘 냄새! 아, 부크다. 아, 부크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못 버리잖아. 너무 빨개졌는데? 빨개졌다. 좀 이따가 이렇게 하자. 무신 잡게 해서 음식을 남기면 좀 아까우니까 무신 때마다 먹기. 그래. 그렇죠. 세 마리 진짜 많다. 아, 나 아까 전에 지금 왜 한 마리도 안 먹었어? 내가 아까 전에 네발이 했던 것 처럼 먹었네. 맞아, 용희가. 네발이 찍히고 있어요. 이것도 다 큰 거예요? 다 큰 거예요, 형. 이거 프라이티반 양념인 거고요? 입경 잘 먹었어요. 현석이의 필요함이 절실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런 건지 모르겠는데 VF때문에 많이 못 먹겠어. 진짜 미안해. 우리 먹고 있는 거 뱉으면 어떡해, 형. 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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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아까 오늘 자취하는 공부 잘하는 네 치즈 다 먹었어요? 뭐야 뭐야? 공사라는 학생? 백수? 백수? 아니 백수 아니에요 백수 맛있죠 백수.. 백수 말고 백수요 백수 맛있지 그러니까 뭐로 듣는 거예요? 네? 백수요 백수 맛있죠 백수 맛있죠 네 좋아요 백수 먹을까? 사실 이게 우리 젓가락이었다 맞아 손으로 듣고 손으로 먹을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 싸우고 있어요 손으로 씻고 왔네 나 씻고 올게 그래 손으로 먹어야지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먹었지? 응 네 음 음 음 음 음 음 나도 봤었지 요리 와 요리 이렇게 로카크 들어서 안 왔거든요 응 어 귀엽더라 난 항상 현재들 유리 닭 컸어 닭 컸어 하기로 해 닭? 닭 커요? 닭 컸어? 나 아직 닭 잘하더라 음 너무 길었어 응 티켓 사왔어 누가 이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먹네 야 뭐야? 플러스 Fußball 줄 róż 어쭤 어 다음 건jal 영상 해라 한유를 알겠지? 한유를 미안해 Fergus 형 너무 귀여웠어요 형 진짜 귀엽더라고 진짜 이렇게 뭔가 애기들 안을 때 애기들 탁 안으면 애기들 여기 엉덩이 이렇게 딱 걸쳐지고 다리가 약간 애기 다리 짧아가지고 이렇게 아 뭐래야 돼 약간 이렇게 걸치잖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딱 이렇게 안았을 때 애기 냄새 너무 귀여웠어 진짜 베이비즈맨 지금 잠겼습니다 이게 약간 가루 떨어지는 게 신경이 쓰겠네 그거 이거 소스 없어? 소스 있어 뭐야 뿌링클 소스 안 줬네 안 줬어? 네 뿌링클 소스 없어 이거는 사고지 왜 여기 양념소스 있어 양념소스 이거 뭔 치킨이야? 치킨이네 그거 맛 치킨 맛있어요 어때요? 정국이 형은 별로야 저랑 용인은 더 좋아하거든요 별로지? 근데 그게 약간 깜빡놈 깜빡놈 어 처음에는 별로인데 맛있어 다 좋아했어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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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차악이지 오늘 밥이 약간 조용한 먹방이예요? 응 먹을 때 얼추 먹었어 한마디도 안 해보게 할래요 우리 시작 싫어요 1분 1분 우리 그럼 먹방으로 이응시 해달래 내가 해볼게 뭐 먹고 싶어? 밥 맛있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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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한번 해봐 내가 해줄게 응 비 비 비가 내리고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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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흐르면 간다 시 시 난 당신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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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하고 있던거 아니야? 엔치 하고 있었어 먹방? 먹방 한번 해보자 시 시 먹방 시 시 시 시작 간 먹고 한 번 해 먹 흐름이 깨졌어요 형 한 번 해주마요 먹 먹 그렇지? 형 너 하자 먹 먹 흐름이 깨진게 아까 전에 내가 뭘 했었지 처음에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그냥 꺼라 좀 먹고 싶어? 아기 잘했단 말이야 나 시 시기로 한 번 해줘 시기 형 이런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번 해보고 싶어 시기? 시기 제대로 한 번 해줘 시 시기 시작되는게 저를 시기 기다리고 시기 시작되는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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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실 며 매 시 모네요 제가 메미가 가 clinics 네? 네? 다시. 네. 메미가 없네. 쉴 쉴 쉴 쉴 쉴 쉴. 코코콜라 있어요? 없어요. 아, 없다. 퀵시 없어요? 비싼 것 같아요. 아니, 저 안 먹어야 돼요. 없을 거 같아. 없어왔다고요. 매실은 한 번 해줘 봐. 다른 걸로 하잖아, 다른 걸로. 알았어, 알았어. 몇 개선지 말해줘. 아무렇게 해봐. 크리스탈 랩. 내가 보자. 내가 보자. 초. 초. 다른 거, 다른 거. 뭐야, 산조영이. 저 형이. 내가 해도 저 형. 초. 초록색. 가. 가면. 어? 가면? 가면. 갓, 갓. 아, 갓. 아, 모르겠는데? 응. 초록색. 아, 좀 배울장길래. 초. 초. 아니, 코카콜라. 초. 아, 초. 아니, 코카콜라. 나 해볼게. 초. 초록색. 갓. 갓. 아, 이거 지금. 초록. 초록. 아니, 아니야. 초록 매실 해볼게요. 초. 초록 매실. 록. 오. 네. 네, 네가. 쉴. 쉴. 네 반복개그 반복개그 맞지? 그렇죠 내가 한쪽만 한다고 했잖아 응 용희 응 세 글자 파 사랑해 이 이만큼 다 다 뻥이야 이거 근데 나 이거 당했었어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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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왜 이래 진짜 좋은 말 다 했지 세 글자 업 업 업이 뭐야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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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혀 소 어? 소 소 소 소네 용 저 업성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업성 업 컬러 업혀 소 소고기 사줄게 아 용 용인가 사줄까 아 너무 이거죠 프리스타일러 죽을 줄 한번 가볼게 한번 해보세요 어 바 바보여 보 어? 다른거 다른거 뭐 뭐 뭐 뭐 뭐 이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면 같이 먹게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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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부르니까 진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건 해주고 응 응 주세는 하나로 가자 그냥 질 사람부터 가자 그래 응 슈즈야 돼 슈즈 아 슈즈로 계속 하자고 슈즈 한번 싹 들고 응 나를 한번 싹 들고 나부터 갈게 슈즈 슈즈 아 인정 송관 송관 괜찮아요? 괜찮아? 아 송관 씨 물어보자 여기 아 송관아 나 진짜 입 닫힌 줄 알았어 괜찮아? 나 나 다시 해볼게 괜찮아요? 괜찮아 끝났어 끝났으면 이미 다시 넌 통과해 하나 해보고 싶어? 휴 휴 지 지각인 줄 알았네 오 괜찮지 휴일이 아까 우리 단어 하나 정해내시 해서 마지막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 대신 말도 안되면은 다시 꼴등으로 가는 거야 그게 웃겨야 돼? 어 맞아 센스 볼게요 응 단어 병원형이 이겼으면 병원으로 딱 전화가자 나? 아니야 형 아니야 휴지로 일단 꼴등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형 또 단어로 넘어가야 돼 또 해야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휴지 생각했으면 일단 먼저 하면 될까? 못 웃기면 또 뒤로 가는 거야? 응 휴지 알지 휴지 휴지 알지 휴지 이거 휴지 알지 시작 시작 응 내가 발라면서 오케이 하자 휴지 휴지 좀 갖다 주라 휴지 휴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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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끝난 거야 아 룰이 또 생겼네 아 저 하고 하고 저 저 픽사한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해보세요 휴 휴가 명 받았습니다 지지 지금부터 잘해놔 오 오 오 오 둘 중 하면 없는 거야 이제 네 네 지금 한 다음에 어 지금 해봐요 약간 저도 약간 용기가 필요해요 잘하네 이리 좀 와요 네 휴 어? 어? 휴지 형 휴지 휴 다시 해볼게요 휴 안 되었지 누나 지 집에 가지 마 오 오 형이 도와줬어요 형 긴장 용이야 잘 잘 먹겠습니다 용이 왜 용이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요? 왜 약간 벌칙처럼 부려요 저도 다들 잘 먹는구나 배가 아직 안 부르는구나 배가 부른 게 뭐죠? 야 다들 잘해요 근데 약간 여기 양념 소스가 커플맛이 강하네 아 맞아요 옆에 조금 양념이 더 맛있게 응 어때요 피트들 저희 N행시 많이 늘었죠 너무 잘하는데 댓글 어때요? 집에 안 들어가신대요 다들 응 다음 주제는 누가 넣을래요? 용이가 진짜 용이가 응 비니 비니? 응 네가 생각이 안 나네 나 해볼게 응 비 비가 오는 날엔 니 니 아를 찾아와 괜찮지? 괜찮네 인정? 나도 비가 오는 날 생각했는데 네가 생각이 안 나서 인정 생각났어요 응 비 아니 연기 좀 몰입해야 돼 이거 안쪽까지 비 비 배로서 내가 응 너도 사장이라 응 내가 사장이라 니 너랑 밥도 먹고 응 또 하자 연기 놀랬어 놀랬어 많이 되면 통화를 합시다 재밌네 내 안경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아팠지 미안 사실 이런 거 바로 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야 생각이 달라 네 또 할게요 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니 니가 이런 연기를 더 하면 이게 대부분 통화할 수 있어요 세금 드셔야지 네 방금 어떻습니까? 방금 들어왔는데 놀래셨겠다 놀래셨겠다 왜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해요? 더 업그려 돼가지고 NNC 하는 거를 무조건 영화 하면서 아 미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어쩌던 말로 연기 수가 연기를 연기 수가 날개를 먹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요리 오늘 첫 번째 요리 몇 개 있어요? 두 개 단어 단어 생각난 거 있으면 다 말아야죠 조명 조명 저기요 조 조명이 뭐야 이거 명 명도가 너 하나 친거야 그게 뭐야 아주 좋아요 쓰는데 잘 없었어요 살짝 아쉬웠어요 땡 조 면죠 면죠 면단자 알았어요 면단자 알았어요 면 조명? 응 아 생각했네 생각날 거 같은데 명이 어려워 명 조 조그만한 티모 대위 명 명 맞았습니다 게임 캐릭터입니다 티모 저 할게요 잘 나왔는데 조 조 조 조 조 조 명 명 선배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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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안 했잖아 했어 처음 했잖아 이거인데 뭐 했지 잘 나왔어 나 아직 안 했어 누가 손발 좀 안 했지 말렸다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사외졌어 말렸어 뭐였지? 주제가? 조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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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란 말이야 형 형 아이디어 두란 말이야 할게 조 minds parse 형周 명 명세점에서 샀어요 아 맛있다 아니 왜요? 이게 우리가 했으면 통과인데 형이 너무 잘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아시죠? 내가 해볼게 조 조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명 명 명기 내보내요 막 바탕 붙지마 명기가 뭐예요? 알았어 픽스야 조명으로 이 행시해줘 너무 어려운데? 조명 조명 명이 어렵네 명 그쵸 너무 어려워 보겠네 둘이 좀 하지 않나? 지금 손 닦아야 된 거 아니야? 나 오늘 말려버렸어 생각 중 좋 좋 바로 제가 볼게요 조 조준아 명 명사 스킴묘 왜 잘 나왔어? 카리 써 있었는데 내가 왜 부끄럽냐? 남편이 나왔어요 희생한데? 가리 이거 좀 어렵네요 이게 좀 누구야? 황국이야? 그렇게 기침한 거 처음 봐요 너? 이거 자주 했나?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기침한 거 처음이야 진짜 신기해 재채기가... 재채기 소리가 또 독특하신 형님들 많으셨어요 엄청 많았는데 옛날에 그 모험지를 봤는데 어떤 걸 막 하세요 실제로 아세요? 희생은 아실 거예요 아마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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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는 그치? 다양하죠? 되게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다음은 패드 어때? 패드? 난... 패드 할 때 패드 한 번 할까? 응? 사실 나도 그 단어 더 할 것 같은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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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요 나 해볼게 응 장! 나 다음 다음 할게 장!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은? 빈 효율적입니다 오 연기가 좋았어 2% 더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왜냐면 형은 이제 이미 형 너무 높아 어나나나에 비해 우리가 빵 터져야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장, 장염에 B B형까지 있어 나는 괜찮은데? 그 약간 윌 알죠? 윌 그런 거 그런 용어로 되네요 오 잘했다 오 그 봉골 형 거 싹 다 배웠네 그니까 그 그 그 단어가 뭐였지? 장염 장비? 장염이래 장비 장비 장비입니다 장비 그러니까 장이 생각나면 비가 생긴다 안 나고 비가 생각나면 장이 생긴다 안 나고 그걸 이제 딱 읽는 거야 어때요? 내가 해볼게 자 장 밖을 보라 장 밖을 보다 비 비 눈이 내린다 아 야 네, 알겠습니다 왜 동거예요 동거잖아 재밌지 어때? 안나왔어? 아야 형 통화잖아 아 통과야? 아닌가? 지금 통과요? 그냥 통화 통화 오케이 자응이 생각 안 나네 비 비 내가 하나 더 해줄게 해봐 자응 장난하냐? 비 비엑스? 아 저 해볼게요 응 응 근데 여보세요 상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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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餅 장부치는 비 비엑스 맞아 야 장부치는가 잘 지났어 비 Adobe 맞아 비엑스 비가 생각이 안나 assim 비가 없네? 딴 거 할까? 아니 또 해 뭔데? 이긴 사람들이 이상해 만약에 형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몇 개 있긴 해 근데 이게 이제 웃기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의 상관없어요? 저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바꿔요 둘도 다리 하는게 응 그래 뭘로 하지? 응 웃기기 쉬운 거 이런 단어 약간 좀 평범한 단어를 해야 돼 응 수글자도 매니저가 다 그래 응 귀걸이? 바지? 두 글자? 쉽게? 바 지 아까 휴지 했었구나 바지 저 할게요 바 진짜 준비했어? 응 하는 거야? 바 진짜 준비했어 해줘 바 바 바 바 바 오케이 바 할게요 바 웃으신 거 아니야? 네 할게요 왜 안 웃겨? 발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어? 발을 지금 얘기해 아 오빠야? 너무 웃겨 나 노래인 줄 알았어 저기요? 바 바 바라 어? 잠깐만 다시 할게요 바 바람바도 그렇게 좋냐? 바 어 아 깨와 아 깨와 바밤바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케이 딱 바 아니요 아니 한 번 딱 보세요 아 안 할래요 아 내가 보여줄게 바 바 러브 유 너를 사랑한다 이거 너무 웃긴 한데 말이 안 되잖아 오 지 네 네 어떻게 맞춤 아닙니까 형님 야 선생님 이런 발음도 맞추기 어려워 됐어 이렇게 내 곡도 좋아하는데 진짜 그래요? 한 번 보여줘 내가 살짝 살펴봐 아니요 알았어 봄다 아 준비가 필요해 자 시작 봐 바라는 거 이렇게 좋냐? 지 진짜? 오 괜찮네 무슨 반응이 저인가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덜 상태면서 그래 정원 시절해? 네 좋아서요 다 딱 맞게 오케이 아직 아니야 근데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뭐였지? 빨리 형 통과해? 아니지 왠지 너 통과했냐? 뭐였어 응 나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바바바밤 띠러라 진 짜리라리라리라 오 괜찮은데? 이거 인정하는데 왜 그걸로 알겠어? 이게 쉬워 아 이거 봐 너무 어려워 저 생각이 안 나 야 이거 생각이 안 나 필수 한번 하루를 하나 생각해 봐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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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옷이 잘 어울리는 쥐 쥐 쥐 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쥐가 생각을 해놓고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쥐는 소리였어요 나 생각났어요 재밌게 봐 오케이 고 바 바지 막처럼 바바바 쥐 쥐 막처럼 쥐 쥐 괜찮아요? 괜히 얘기했어 웃겼어 귀여워 또 얘네 둘이야? 바 바 바 바 바지 아니 잘 노래로 잘 생각해 봐 그래? 응 바로 시작 안 하고가지고 바 바 다른 거 할래? 아 생각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너네 하고 싶은데 한번 해봐 근데 이거 이거 이게 안 되는 건가? 봐봐 근데 방송에서도 하긴 해 보고해 그렇지 이거 아니 근데 그렇죠 하여튼 애매하긴 해 하여튼 애매하긴 해 하여튼 애매하긴 해 하고 싶은 단어를 해도 돼요? 그래요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오로지 바지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너네 둘이 단어를 정해 그럴까? 그래 두 개 하나 일단 먹고 시작할까? 그래 나 할게 할게 손이 형 계속 왜 진짜 안 하고 있어 봐 봐주지 마라고 진짜 오늘 큐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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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어쨌든 여기 음식 다 버리는 거니까 버려야 되니까 안에 다 안 먹으면 제일 흔들리하다 좀 지저분하게 먹어서 그럼 승훈이 형이 다 넣어 응 잠깐만 우리 삼행사 100개 할 수 있겠는데? 나 바늘을 놨거든 빰빰빰 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빰빰빰 질 걸어갔어야지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번에는 라인도 어려워요 세 글자예요 귀걸이 귀걸이 나갈게요 네 생글창 할 거였죠 귀 정해줘 정해줘 안 먹힐 거 같아요 상관할까요? 하자 맛있게 아니 좀 쉬운다고 해봐 그냥 바지 이런 거 단순한 거에서 많이 담아 저 학교에 바랐어요 V 귀걸이를 바지에 걸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 식기야 그 장소 저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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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V 귀걸이를 바지에 걸 어떡하냐 아 아 여기 하고도 나 못 못해요 카피캐 카피캐 여기 카피캐 오케이 오케이 귀걸이를 바지에 걸 걸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가슴을 길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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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좀 더 더 따라했으면 좋겠지 이 바보야 바보야 잘 볼게요 귀 귀걸이는 어디에다가 걸 걸든 흐파 통과 그냥 진짜 흐졌는데 그래서 옛날 옛날에 더 택사고 이거 안 했어 너무 추워 전 안 했어 전 안 했어요 통 안 했어? 통 안 했어? 제가 할게요 귀신이 걸어놓은 날 이렇게 이렇게! 인정 인정! 잘했어요? 와! 이거 처음에 대박인데? 진짜 잘했네 방거? 방거 인정! 100점! 이거 지금 다 먹어야지? 이건 다 먹어줘도 될 만한 거지 괜찮았다? 진짜! 잘했다! 귀신이 걸어본다 이렇게! 어떻게 말했냐? 할걸 했다! 인생은 이렇게 한 방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단자네용이 생각보다 한 방 있으면 돼요 그럼 바로! 바로! 그렇죠! 오! 이거 치셔치셔야 돼! 아! 푸트 타고만! 그럼 먹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오늘은! 나 해? 쩝쩝 이었타는? 나 할게 쩝쩝 딸기 좋아 좋아 딸기 좋아 좋아 올라와 딸기 좋아 좋아 딸기 좋아 좋아 딸기 좋아 좋아 딸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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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알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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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알기 두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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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 내가 딸기를 했지 2는 뚜알기를 하는 거야 3은 딸기, 뚜알기 4은 뚜알기, 뚜알기 5은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처음에 무조건 뚜알기, 뚜알기로 가는 거야? 네 한번 해보자, 선생님 네, 선생님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뚜알기 딸기, 뚜알기, 뚜알기, 뚜알기 선생님 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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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알기 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딸기, 뚜알기, 뚜알기 계속 이렇게 이어보면 되지 어 갑시다 근데 1, 2, 3, 4, 5, 6, 7, 8 8, 7, 6, 5, 4, 4, 4, 5 어? 1, 2, 3, 4, 5, 4, 5, 5, 4, 5, 5, 5, 6, 6, 6, 7, 7, 7, 7 1, 2, 3, 4, 5, 5, 6, 7, 7, 8, 6, 7, 8 1, 2, 3, 4, 5, 6, 7, 8, 8, 8, 7, 8, 8, 7, 9, 8, 8, 9, 10 10, 11, 10까지 갔다가 10까지 갔다가 12, 12, 12, 12, 17, 8, 11, 10까지 왔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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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8이었지? 응 내려 봤을 때 형 FIL 해야 한대 그치? 나는 두생각 하고 잃어 내가 내려 봤을 때 두 알기, 두 알기 이러면 딸기 두 알기 했어야 됐는데 내가? 오케이, 그럼 게임 한 번 다시 해보자 체리가 좀 와 체리가 좀 와 잘 생각했는데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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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두 알기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렵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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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재밌네 재밌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메질로 하지 마 메질로 해 그래 메질로 하는 거야 메질로 하지 마 하는 거야? 응 나부터 할게 오케이 어디로 가? 헷갈리게 해야 돼 이제 오케이 아니 리치해서 리치 자두 할까? 자두? 자두 저부터 할게 그래 복숭아 할까? 수박? 파인애플 할게 파인애플 어떻게 해? 파인 파인애플 자두? 자두 아니면 낑깡 낑깡 오 낑깡 자게요 어디로 가? 일로 이렇게 이렇게 낑깡이 좋아 낑깡이 좋아 낑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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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낑깡 낑깡 맞아 맞아 맞네 맞아 내가 왜 이렇게 틀릴 것 같아 뭐야 맞아 선생님 부탁 처음부터? 응 낑깡이 좋아 낑깡이 좋아 낑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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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이거 한도네 한도 못하겠다 1,2,3,3,5,6,7,8 돌아온 게 어렵다 재밌네 이거 나 이제 이해했어 23년 동안 근데 바로 잘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바로 어떻게 이렇게 그래? 어려운데 재밌네 재밌네 또 게임 딴 거 말할 거 없어? 응 선생님 생각하면 바로 한 번 해볼래 1번말 2번말 3번말 4번말 잠깐 다음 1번말 했어 4번말 4번말 1번말 1번말 했지 2번말 3번말 3번말 2번말 5번말 4번말 그리고 일단 5번말 4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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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면 되니까 어렵다 나 나한테 하는 줄 알았어 맞아 이거 약간 페이크 줘야 되는데 5 뭐였어么? 게임 더 즐기는 거 City 잠시만요 이거 봐 이거 알지? 근데 여기 치킨이 좀 작고 잘못 잡았다 나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 맞지? 자, 할게요 고 뭐예요? 이게 릴레이로 가는 거예요? B 선배님 노래 부르기 B? 네 넓잡을 노래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제목 태양이 싫어 이거 생각하셨네 저거 뭐예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맞다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제목이 뭐야? 네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여기 태양이 싫어 사람 꿈 꿈 꿈 꿈 꿈 맞아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면 한 명씩 빨리 말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기 빨리 말하기 그러면 일찍이나 좀 일찍 끝날까요? 그렇죠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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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밤으로 합시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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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편지 100 밤 밤 형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해야지 밤 밤 밤 맞아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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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비즈나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밤이야 아름다운 밤 개인화 한 번 제대로 안 한 거네 그거든? 난 그거 있잖아 아, 그러네 이거 한국 짜장밤이 병원인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며 나 또 생각했었네 뭐? 아니, 이거 비가 그치고 하는 게 있구나 맞아 분명히 맞아요 아 이번엔 제가 단어 정할게요 그래요 면도 오지 아니에요? 안녕 들어간 말, 들어간 노래 하는 거야 응 안녕, 내 사람 그대여 됐어, 선배님의 내 사람 오케이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안녕 안녕 뭐였지? 괜찮아요 응 하던 부분도 있는데 저 포로 안녕 안녕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리뷰하고 저 뭐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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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너무 자꾸 트기 형의 생각이 안 나 안녕 이제는 안녕 헬로 헬로도 돼요, 헬로? 헬로 안 돼요 헬로? 살짝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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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더 생각 안 했어 두 바퀴 더 못 들지 어, 뭐, 뭐, 아, 이거 기억날까 말까 하네요 다시 이하 안녕 안녕 이란 말은 영원하여 지문하니 저거 맞아 맞지 않아요? 그죠? 안경은 영원하여 어, 맞아요 아니, 제목 뭐야? 제목 뭐야, 제목 나나나나나 제목이요? 응 아니면 좀 길게 영원한 노래만 알아도 하는 걸로 할까? 그래, 그래 노래만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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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안녕하세요 라이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너무 많은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위트 걸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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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돼요? 마지막 랩 파트도 있어요 맞아요 마지막 프라프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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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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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제 없는데 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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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걸리겠다, 이제 뭐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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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김재현 선배님 꺼 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이거 한 거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김재현 선배님 여기 옆으로는 뭐 어떻게 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응 없으니깐, 안녕 안녕, 괜찮은 거 같다 안녕, 괜찮은 거 같다 아니, 없는데? 그치? 그치 응 하나 드시면 됩니다 그래 아, 근데 지금 보고 있었구나, 댓글로 보고 있었구나 지금? 응? 댓글로 보고 있었구나 나? 응 아니? 나 방금 하고 온 거야 응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은 제가 MC입니다 MC예요 좋아요 자, 먹어도 되죠? 네 자, K-POP 노래로만 갈 거고요 노래 맞추기입니다 아, 그 몇 년도 몇 년도 해가지고 1초? 우리가 만약에 2019년 7위 아니, 형이 7위 내면 우리가 7위 우리 맞추는 거야 아, 진짜? 와, 여기 연도도 있어? 응, 멜론으로도 응 우리 무조건 2010 7년? 내년 거라도 정해 난 2012년 그럼 못 맞추게 그럼 못 맞춰 그래 자 몇 년도 할까? 우리가 5년 정도 하자 어, 정해줘 2018년 2018년? 응 근데 달을 정하는 게 없다 달은 없어, 원래 아, 그냥 연도만? 응 앞에만 잠깐 들려줄게요 네 뚝 둘러준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잠깐 며지, 며지 며지 곡을 맞춘다고? 응 노래 안 듣고? 들어야죠 들어야지 노래 들어야지 끝까지 들어, 잠깐 들어? 잠깐 들려 몇입니까? 7위 7위 7위는? 용이 취향적여 아니에요 아니구나 다시? 응 비트 비장 님 거 아니에요 용이 네 거인데, 내 거 같은데 네 거 같은 거 아니에요? 뭐야? 내 거 있는 내 거 같은 거 썸 썸 썸이야, 저기? 몰랐어? 아, 썸 맞구나 내 거 있는 내 거 있는 내 거 같은 거 썸 아니에요? 나 알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뭐야? 여성 오빠다 이거 완전 유명한 노래인데 멜론 홈스 3위의 선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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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골라주세요 가급했어요 19년이에요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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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고 1위? 네 쉬운데? 그래? 그래서 1위고야? 1위고야 용이 비트 선배님의 아니에요? 응 그냥 찍어봤어 찍어봤어 네 조금 더 달려줘요? 네 진이 형 그 임비아 선배님의 사랑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답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형 넣을래요? 잘한다 몇 년도? 2016년 2019년 2017년으로 갈게요 2017년? 형 나 미리 듣기라 밑으로 들어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미리 듣기라 만약에 이걸 했어 형과 액티를 불러야 돼 내일도 안 써가지고 2017년? 뭐야 2017년 네 몇이? 너무 밑으로 가면 어려워 형 알겠어 2017년 11위로 갈게요 11이로 llamado 그만 나 지금 무슨 이름 fights 너무 잘iras 아 수근 위대 선배님의 Yeti LILLILLILLILLILLILLILL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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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film долларов 나 integers tanto 나랑 쓰из냥 뭐 해봐 2013년 1위 13년? 13년 1위? 1위는 뭐야? 2015년 1위 15년? 추울 거 같은데? 100도? 네 6위 100댕 100 이게 1위야? 맞아요 1위야 2013년이라고 했지? 이거 한번 해봐 할게 신형 파란한 선배님의 자리 맞아요 너무 쉽구나 마지막 네 2008년 2008년 도망신기 선배님 주문 2008년에 오더군 선배님의 소파 노바지 2008년에 눈곱을 떨렸는데 지금 2008년에 6강으로요? 2008년에 언제? 7위 오케이 2.8년 너무 옛날이라 조금만 진형 다빈씨 선배님 꺼 제목은? 나 나 BX 나 알아 마지막으로 BX 사랑은 언제? 정답 조금만 조금만 다시 바람 피지마 니가 왜 나를 만난 건가 이거? 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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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다음은 그럴 수가 있어 맞아 2009년 4위 10살 때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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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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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위 정리해 진형 뭐야? 맞아 H 선배님 심장이 없어 2009년 24위 24위 진형 나 진형 BX 맞아 옛날으로 다 맞추네 2009년 26위 진형 용이 나는데 BX 진형 H 선배님의 UNI 뭐야 2009년 36위 너무 어렵지? 어렵네 어렵네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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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룸인 거 맞아 그거 바삭하다 맞아요 그거 아닌 거 같아 맞아 맞아 아닌 거 에이프룸인 거 에이프룸인 거 맞아 에이프룸인 거 맞아 에이프룸인 거 맞아 그거 심장의 역사랑 둘이 엄청 유명한 건데 나 정답 봤어 에이프룸인 거 잘 가는데 잘 가요 맞아 내가 바로 맞아 생활이 됐어 내가 시켜 갈게요 네 이거는 2009년 38위 팬님들 팬님 팬님도 공개 이거 이거는 2009년 18위 용혜 뭐였지?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용혜 가린다 리싹 선배님이 떠나지 못하는 여자 나 빅스 리싹 선배님 입네 입네 몰라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헤어지려는 여자 헤어지려는 여자 용혜 떠나지 못하는 남자 용혁이 헤어지지 못한 여자가 돌아가지 못했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저 이거 할게요 2006년 저렴는데? 이제 1위 갈게요 1위 1위 갈게요 뭐야 허어 SG즈 워드비 선배님의 내 사랑 1위야 2위 1초네 와 여기 아직 방금이 많다 이건 모르겠습니까? 자 이 노래 해볼게요 이 노래 되게 추억의 노린데 이건 다 모르는 사람 없을까? 다 안 보여? 할게요 1위 모르겠어 이거 못하나? 잠깐만 이거 싸이월드 감독입니다 알지? 이거 알아 아우 봐 이거 이상해 누구야? 아 왜 꿈꾸러 갔어 누구야? 누구야? 소화가 다 됐네 이게 뭐야? 몰라 소화가 또 어디올라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앞에 좀 알 수 있을게 하이리 아 아니야? 지명이가 녹취를 들었었죠? 김종국 선배님이야? 맞아 김종국 선배님의 몰라? 몰라 그라마 맞나요 그라마 맞나요 그라마 맞나요 그라마 맞나요 제목을 내 제목 썼지 I need you 아니야? I need you I need you 아 맞다 어제보다 울더? 아니 알죠 키노 요리 키워모토 키노 요리 키워모토 이거 몰랐어? 나 이거 헷갈렸어 진짜? 그럼 요새 핫하신 분들이 써줄게요 2020년대예요? 2020년도로 할게요 네 이거 누가 알겠지? 우리가 2020년도면 살게 살게 해 이렇게요 열 멸어 너무 쉽다 이거는 갈게요 네 다시 나 틀렸어 틀렸어 못 틀었어 안 틀어도 되는데 나 알아? 나 알아 잠깐만 재웅이 해봐 해봐 들어봐 아 그 블랙토크 사모님의 땡 뭐? 갈게요 Hello I love you Soon TWICE 사모님의 More and More 맞아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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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쉽게 딱 2,2,2,2,2 너무 쉬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있어 작년이에요 작년 아 2,2,2,2,2 갈게요 네 너무 쉬운데 근데 Go 이거 큐베엣에 있는 그 스내어 소리 스무 백섬인의 릴리 맞아 위험생 릴리 어떡해 이건 다 들었어 진짜 캐릭터가 있었네 이거 맞아요 아 그러네 또 할게요 이거 이거 이건 저 처음으로 노래 승훈 블랙핑 선배님의 Pretty Savage 그럼 이거 할게요 갈게요 네 네 학교 네 학교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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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너무 쉬운 비스트 선배님의 순 숙 아들 아수원 멋있다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우리하는 진짜 이거 너무 쉬운데 약간 오늘 비롯한 그런 느낌 우리 리얼리티 보신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편집되면 시작해달라고 고! 고! 김치 이끌래? 뭐야? 내 거 멜론이야 자 가 갈게요 네 학교 간다고요? 네 혜영 또 하나 없어요? 유미? 네 저희가 다 알만한 곡입니다 오케이 할게요 할게요 잠시만 할게요 할게요 저스틴 의원님의 비치스 진짜 미안 내가 소리 꺼왔어 아주은 민호 선배님의 끼정보리지망 망? 끼정보리지마 할게요 이거는 둘이 모를 것 같고 할게요 승헌! 아이콘 선배님의 G 연장할게요 G? 대박 할게요 승헌! 로제 선배님의 곤 형 뭐해? 네 네 타이밍이 잠깐 한 박사 되잖아 그래요? 갈게요 네 갈게요 승헌! 보인다 보인다 뭐 뭐가 찢어진 소리 뭐가 찢어진 소리 뭐가 찢어진 소리 승헌! 베이베 아이콘 니가 뭐였지? 니가 뭐였지? 니가 뭐였지? 유튜브에 빨리 끌어가봐 네 나올까 봐 갈게요 네 한 거야? 네 네 됐어요 그랬습니다 그 남자 땡 블랙크즈 선배님 노래예요 맞아 뭐였지?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 수록곡 뭐였지? 힌트 나중에 보자 승헌! 맞아요 재밌네 이게 알아서 헷갈리는구나 그렇지 오늘 활용 못 하시네요 네? 연기보다 못 하시는 거 같아요 할게요 이거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들어봤는데 누구도 기억이 안 나요? 들어봤는데 어? 거짓말? 땡 아니에요 이게 누가 걸어졌지? 조금만 더 어? 거짓말 진짜 비싸다 너무 흔들었어 잠깐만 난 모르겠어요 또 감사의 한 주시다 뭐야? 내가 공연 알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맞아 아 몰라 근데 그게 제목을 몰라 와이 와이 아 프리스타일리 선배님 옛날에 이런 거 알았잖아 나 학교 오케 할 때 이런 노래는 사실 먹을 수 있어 학기가 나 옛날에 사이버월드 밤하늘에 별을 해놨어 밤하늘에 별을 해놨어 할게요 갈게요 옛날에 이거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세 문제 하고 마무리 할까요? 좋아 장곤노매님의 그 뭐였냐 이거 여수만 받아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 꽃송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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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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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곤노매님의 잠이 들지 않는 밤에 잠 못 드는 밤에 세요 잠 못 드는 밤에? 잠이 잠들고 싶은 밤 땡 엄청 길었어 잠들지 못한 샴푸 속에서 너의 향이 난 거 어? 샴푸 들어가요? 그 노래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이거 리스 들어가요? 잠 잠 잠이 오지 않는 밤 아 미스스요 맞아요? 잠들지 못하는 밤 땡 잠이 오지 않아요 아 미스스요 구십어 맞아요 잠이 오지 않네 잠이 오지 않는 밤? 구십어 맞아요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오르다 말았으 잠이 오르다 말았으 아니 땡 잠이 오지 않 잠이 오지 않 아니야 뒤에 두 분자 잠이 오지 안 텀밤 땡 안 왔어 안 왔나? 잠이 오지 않았니? 아니 잠이 오지 않니? 밤 아니야? 밤이 없었구나 잠이 오지 안 왔다 잠이 오지 마라 잠이 오지 않아 피세요 오늘 맞춰봐드릴게요 잠이 오지 않다 잠이 오지 잠이 오지 잠이 오지 잠이 오지 않았어 잠이 오지 않았어 뒤에 두 분자 하지 않았어요? 두 분자 안 왔어요 두 분자 안 왔어요 잠이 오지 오지 잠이 오지 않네요 잠이 오지 않네요 나를 떠올리게 하나요 그대 이렇게요 네 동원 형 왜 안 맞춰? 형 못 맞춰 형 못 맞춰 응 형 형 형 이거 맞춰줄게 알았어 시작 시작 나만 바라봐 아우 갈게요 영광아 진짜 깨우잖아 왜 추워 아야 뭐 먹으려고 아 먹으려고 갈게요 네 형이 너무 자신감은 너무 쉽잖아 약간, 약간 약간 옛날? 약간 힘든 걸로 할게 약겠 뭐가 싶어? 오케이 네가 입은 웨딩드레스 Girl 네가 입은 웨딩드레스 되게 잘하네 내가 안 갈게요 승훈 승훈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2번 노래를 안 맞춘 노래는 뭐 갈게요 너무 웃기네 갈게요 네 아 그 조정석 선배님의 악어? 응 응, 그러네 흠 흠 흠 흠 아, 죽은 백혜준 선배님의 현디 오 사탕스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하님 여기 저기요? 여보세요? 야, 조용히 해 아이고 잘 먹었네 뭐가 있을까 안 되죠 할게요 승훈 빅뱅 선배님의 이 퓨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원 몰 원 몰 피하면 되겠다 썸 아닌가요? 썸 아 정수 아 긴가민가해서 여기 네가 딱 해줘야지 네꺼인지 내꺼인지 내꺼인지 네꺼인지 내꺼인지 네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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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꺼같은 놈 그냥 모르겠어 내꺼같은 놈 네꺼인지 내꺼인지 요기는 이거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요 아까 그냥 너무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근데 내 머리를 저렇게 써 아 이거 내꺼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내꺼같은 놈 아 너무 웃겨 할게요 네 아 너무 웃겨 귀여워 할게 그거 이거 NC 선배님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NC 선배님 거 아닌가? 아 SuperM 선배님 맞아 아니 어? 옛날 노래구나 아 아 캔디 와 야 네이처 디노맨 이거 저 문자하는데 아 형이 무대 나오고 싶대 완전 추악의 노래인데 야 뭐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문자하는데 아 네 이게 유명했을 줄 모르겠어요 괜찮아 근데 제 생각에 되게 유명했거든요 빈 디노 선배님일까? 아니요 안 돼요? 응? 네 지금 시작한 거예요? 광고 아니었어요? 들어온 것 같아 한 번 다시 일단 출연구를 틀어줄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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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녀시킨 선배님이요? 진 형 그 NC 선배님 오 가수 가수가 됐네요 아니 마녀가 됐네요 가수가 됐네요 신분 선배님 신분 선배님 아니에요 이 노래 생각났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어 그면 그면 이것도 있어요 뭐야 뭐야 하게요 네 너 때문에 까지 이 노래 스물 이 노래 이거 이거 가지고 보고 싶어서 그 생각이 나서 나 나 이거 팝송 아니야? 팝송인데 이거? 아니야. 반지. 몰라요? 이거 몰라? 이거 모르겠다. 몰라. 몰라 이거? 아 이거야. 여기가. 허가 커서. 맞아. 옛날 노래 뭐가 있을까? 이거. 아이돌. 너무 길러서 이렇게. 그럴게요. 네. 미안해. 왜 이렇게 보고 싶지? 뭐야 이게. 가요. 이거 해외 노래지? 아니요. 가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지금 못 썼잖아. 시작법 음사장님이 다시 할 것 같아. 이거.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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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 있는 거.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가 맞지? 아니. 아니. 이 노래 밖에 없다. 또 친구로 공부는 거였지? 밖에 있는 거 같아. 제목이 뭐였지? 친구로 지내야 함. 친구의 고백. 아 고백은. 고백이. 어. 어? 뭐야? 어? 진영, 투영은 이렇게? 전화 같은 노래 지금 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뭐, 먼 고백? 지금 고백 고영 안 나온가요? 그럼 노래 고영, 고영 안 나온가요? 이 노래 아니에요? 투영은 소년인 거랑 투영이 소년인 거랑 투영이 소년인 거랑 투영은 이 탁 친구의 고백 한 번 들어야겠다 어려운 послед 네 어? 뭔가 딱 그 멜로디가 좋잖아 뭐야? 이거 봐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 트윈즈 미니 잘 못했어, 맞아요 잘 못했어, 아 그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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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지지 선배님 개소리 나 그거 혼자 왔어 야옹이 형 맞지 않나 이거? 야옹이 형 진짜요? 야옹이 형 딱 맞잖아 그 얘기 안 보여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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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형 이게 뭐야? 피스하지 둘 다 알려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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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한 명이 치우면서 마무리 방음 오 콜 그래 그래 나 보여주는 스타리대로 인사도 한 명 제발 자 사안 찍자 아 그래 포트 캡처 사안하고 그 가운데 현석이 협정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멋있게 네 오늘도 저희의 리얼리티 모습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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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옹아 어떡해 근데 근데 아까 우리 원래 서셨어 아 진짜? 민수가 주옥력들이 빠졌을 거야 아 진짜 둘이 있어 나가 일단 야옹아 이거 활산같이 있을래? 그래 한게임할까 해가지고 해야지 한게임 그럼 세판 이긴 사람이 빠진 걸로 하자 3파만 했지 세판 이기는 사람 빠지기 3파만? 형 이겼어 어차피 형이 다 이기면 이긴 게임이야 그래 세판? 세판 이겨야 해도 3판 이긴 선승이 아니야? 아니면 진경아 가위바위보 오빠 3선 아니면 진경아 가위바위보 보우 그잖아 여기 안 되겠다 여기 C 한 번 더 내밀자 C 한 번 더 내밀자 아니 지금 가발 보우 아니 지금 가발 보우 빅스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고맙봉 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빅스들 좋은 공포 사랑해 많이 사랑해 안녕 안녕 다리또 바이바이 운동하지 마 바이바이 됐어 가자 야 승훈아 이것도 좀 치워줄라? 안녕 영혼을 파이팅 이게 뭔데 이거 언제 치우지 아 이거 근데 도와주고 싶어서 못 도와주겠다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험에 찍어갈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하지 못한다 응 You can do it 셀 수 있어 맞아, 금방 해라 이놈씨가 뭐죠? 잠 좀 줘 진짜 많이 남았다 주세요 네 여기는 화려 in here 화려 있어요 여기로 전화하러 가세요 틀렸나? 틀렸네 너무 많은데? 내용이 낭만이죠 더 줄거면 다 해야 돼 할꺼야? 아니요.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빨리 하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웬일이에요? 한 번도 더 오는 줄 없잖아요 뭔가 좀... 신경이 쎄네요 무시무스 이거 오줘봐 일단 인스타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치유도 올라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안녕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노는가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빠 즐거웠어요 놀러주세요 야매추는 치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